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할지 여부를 오늘 저녁에 논의합니다. 정부는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김도국 기자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오늘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저녁 7시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 교수들은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제자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9일이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한 달째를 막게 되는 상황. 그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와 각 학교 측은 교수들마저 집단 행동에 나서려고 하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추구하더라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 진료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고 의대 교수진에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중증 환자들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와 교수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둔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